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웅시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지난 콘서트의 열기가 벌써 너무나도 그리운데요. 여러분도 제가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래서 우리 영웅시대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앵콜 콘서트 현장과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저의 이야기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특히 이 3면 스크린으로 더 크고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스크린 액수로 영화를 보시면 실제 콘서트장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무대를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자세한 정보는 스크린 액수의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CGV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우리 함께 봐요 뚜뚜루 뚜뚜 그리고 어트 한 installed 이건 좀 더 높다.